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독자 사연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이 분은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꺼야 그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에서 어반님 유튜브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글 이 시대에 테스형이라고 글을 썼던 분이 저에게 보낸 사연입니다 내 기억에 이 사람이 좀 재주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재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우리 형님도 약간 그런 편이었고 이 사람도 멀쩡하게 공무원 잘 다니다 공무원도 때려치우고도 이것저것 많이 하셨더라고 글도 쓰고 책도 내고 이랬던 양반인데 원래 마지막에는 동남아 쪽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서 일하고 있었대 일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동남아 쪽은 또 인프라가 되게 거지 같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한국 대학병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막상 또 한국에서 일하게 되니까 인프라는 좋은데 또 거지 같은 문제들에 동착을 한 거지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괴롭다고 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이유는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초고 두 번째가 지방이고 세 번째가 병원인데 첫 번째는 그거라고 해요 병원이란 것이 카스터 제도처럼 신분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통 그 병원을 의국이란 단어를 쓰잖아 나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브라만부터 보면 의사들, 교수, 전공의, 인턴, 의료진, 의료기사 이렇게 쭈루룩 내려오고 되는데 근데 행정직 자체는 반반이거나 여초인데 의료진과 의료기사는 절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냥 거지 같은 그런 에스토르겐 파워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회사에서도 별로 말도 안 하고 누가 뭐라도 이게 소문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마이웨이로 사는 편인데 이게 귀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안 좋은 소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글도 쓴 사람으로 와서 블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블록을 봤나 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얘기가 회사에서 돌고 있는 거야 근데 더 안 좋은 건 이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블록에 올렸거든 그래서 실명 처리는 이게 실명으로는 안 했지만 근데도 이제 실명을 또 안 적으면 또 이제 또 사람들 상상력이 더 무섭잖아 그래서 저 새끼가 욕할까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고 있는가 봐 그래서 뭔가 이제 더 짜증이 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방인데 터세가 심하다고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아니면 배척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좀 사람들이 자기한테 되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일 자체가 굴러가는 것도 굉장히 갈라파고스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거는 의사들은 생각보다 나이스하다 뭐 사람들이 뭐 이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직원들과 어울리는 게 미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나마 직장에서 맘이 통하던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때려줄지 말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람이 쓴 클로징 멘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적어보았는데 막상 잘 표현되지가 않네요 다소 거친 표현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이 거지 같다고 생각될 때마다 저는 사실 어바님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지난 영상들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성찰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구독자가 보였던 것으로는 3만 정도라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기는 살아생전 보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저를 휘감습니다 어바님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진짜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블로그도 나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지 같지만 그래도 나도 나름 책 쓴 작가인데 이런 모습이 초라해 보여서 이렇게 메일을 남겨봅니다 지옥도를 걷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 어딜 가도 다 이렇게 거지 같을까요? 다 이런 직장이라면 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어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혹시나 불캠피언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그냥 읽고 무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로 마무리되는 글이었는데 음... 우선은 내가 뭐 이렇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보통 해줄 말이 이렇게 하나쯤은 떠오르게 되는데 야, 이건 씨발 내가 해줄 말이 없다 이게... 그래서... 우선은 지방의 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제주도 같은 데도 되게 폐쇄적이고 텃세가 심해요 이거는 지방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약간 희한한 게 오래 살다 보면 느낀 게 결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결이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처음엔 그... 지역사회에 끼어들기가 힘들어서 이방인 취급받는 게 힘들지 근데 그 지역사회에 인정을 받잖아 그러면 그렇게 잘해준대 그게...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카르텔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여기에 적응되기는 내가 보기에 싫을 것 같지는 않고 가장 힘든 게 그냥 여초에서 일하고 있는 게 가장 거지 같은 건데 와... 이거는 나도 진짜 상상해 가실 때 여초 직장에서 일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여초 직장에서 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고위 가면 말려 죽을 거라는 건 알고 있단 말이야 보통 여자들은 날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또 제가 생각보다 적응은 또 잘하는 편이에요 아리가또를 좀 잘하거든 이게... 아리가또 이래서 어휴... 이런 걸 내가 좀 잘하는 편이라 가지고 지금마다 생각해보면 내가 유일하게 겪었던 내 여자 상사가 군대에 있을 때였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배를 타니까 배에는 이제 병이 50명이거든 근데 병장을 달아도 이 50명 중에 1등이 되는 거야 그 위로 간부가 한 120명 이렇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여자들도 해군가면 여군들이 되게 많은데 야... 여자들도 계급에 진짜 적응을 잘해요 근데...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남자는 빡치게 한 다음에 풀어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하다가... 이게... 이 사람이 존나 빡쳤다 싶으면 풀어주거든 그게 왜? 안 풀어주면 나중에 내 뒤통수에 이제 총구가 날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전쟁 때도 실제로 그렇잖아 근데... 와... 여자의 정신공격 끝이 없어 이게 밑도 끝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병원에선 태움으로 자살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도 여자의 공격이 내 것에 더 악랄해 얘네들은 그... 리미트가 없어 진짜 죽을 때까지 뺀다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에스트로겐 파워가 난무하는 곳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여자들도 힘들어해요 여자를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여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여초가 편하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긴 있어 근데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그렇게 말하고 여자들도 절대 다소가 남초가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추기가 편하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자들이 느끼는 남초 직장이 거지 같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 개저씨들 껄덕대는 거 있지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도 잘 이용하면 엄청 편해지거든 그게 알고 있어 여자들도 그거를 근데 그게 편한데 자기들도 에스트로겐 파워는 거지 같거든 그게 여자들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이게 진짜 불쌍한 게 남초 직장에서 일 적응 잘하는 여자는 진짜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여초 직장에서 적응해서 일 잘하는 남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적어도 내 주변에선 본 적 있어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그래서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만둘까 고민 진짜 집요하게 많이 했어요 결국엔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한번 등산하다가 만난 적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만둔 그 사람 괴로하다가 그만둔 사람 이게 산에서 만났는데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뒀어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좋은거야 너무 너무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 병원이 진짜 거지 같은 게 나도 이게 직무용 채널 봐서 대충 들은 건 있거든 그래서 직무용 채널 얘기 들으니까 남자 강사 얘기하는 게 병원 시스템이 태믹이 열악한 게 의료진들이 되게 바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것도 되게 희한한 게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서 날이 서 있으면 정신적으로는 안 건드리거든 노가 다는 사람들 봐봐 안 건드린단 말이야 노가 다는 사람 담배 피우면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오히려 술 갖다 주고 이거 하소 이러고 끝이란 말이야 정신적으로는 안 건드리는데 여기는 몸이 힘들으니까 정신까지 건드리는 희한한 곳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헤어지세요 이거 그만둬야 돼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 이게 문제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지 뭐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될 곳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제 그럴 상 계획이 있어야지 그만둘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괴로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힘내시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쯤 되면 이제 공무원 때려친 거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신 건 그걸 일단 힘내시라는 말과 함께 내가 봤을 땐 그만둬야 될 거 같아 문제는 이제 그만두기까지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 그것도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 가도 똑같은 일들이 생겨요 초직장은 보통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나 스스로 뭔가 인적 자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적 자본을 만들고 증명하는 건 쉬운 일이냐 또 그것도 그렇지가 않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 공무원도 다니다가 때려치웠고 뭐 이제 책도 냈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나쁘게 말하면 이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게 실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경험이란 거는 분명히 지혜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그동안 때려치웠던 이 경험과 이런 것들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이게 하나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비즈니스화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게 뭔지는 본인만 알 수 있을 건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인적 자본을 증명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 지금 당장은 대체가 없으면 그냥 정신문제 받아도 거짓말 같아도 이렇게 돈 따박따박 받으면서 이제 배당주라도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이라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이제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일을 오래는 못해 먹을 것 같고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본적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그 결단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힘내라는 얘기밖에 하하하 드릴 게 없고 이분 말고도 여초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들 진짜 전부 다 고통스러워 하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초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직원분들 무슨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시면 이 밑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간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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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